인근의 바닷가재 전문 식당을 찾았다. 줄 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가운데 2kg에 달하는 거대한 바닷가재가 싱싱하다. 살아 꿈틀대는 바닷가재를 그물 안에 포개어 넣더니 어디론가 바쁘게 가져간다. 펄펄 끓는 뜨거운 물속에 그대로 집어넣는다. 1900년대 초 이곳 바닷가에서 삶아 먹던 옛밥. 방식 그대로다. 하루에만 수백 명이 찾는다는 이 집의 요리 비결은 단순하다. 갓 잡은 신선한 바닷가재를 바닷물에 삶아 내는 것. 시간 맞춰 건져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.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로 들고 들어와 쏟아내면 발과 케이크는 바닷가재 요리 완성. 참 쉽다. 한 가족을 따라가 봤다. 집게발 한쪽이 손바닥만 하다. 껍질을 쪼개니 모습을 드러내는 속살. 정말 먹음직스럽다. 우아한 풍미가 캐비어에 버금간다는 바닷가재. 그 맛은 어떨까. 그 맛은 어떨까. 제주도 이 новый become every year because we love it. We'd never get off we can get Lobster in Texas but nothing is big and nothing is good